전세계 에너지 위기입니다.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이 사상 유례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. 우리의 할 일은 에너지를 아껴 쓰고 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. 실천 하나, 겨울철 실내 온도 18에서 20도 유지하기 둘, 문 닫고 난방하기 셋, 전기 아껴 쓰기 넷, 대중교통 이용하기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으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합시다.